여섯번째 에피소드입니다. Rational Exponent인데, 원래 Rational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일까요? 원래 Ratio에서 온 말이죠. Ratio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비율은 곧 분수죠. 분수가 비율입니다. n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n 대 m 그 비율, Ratio죠. Rational Exponent는 이렇게 물어야 되나요? 이게 Exponent가 분수 형태를 채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Radical Notation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x의 5분의 3성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앞에 5가 나오고, 뒤에 3. 그리고 또 5th root of x to the 3 되는거죠. 6분의 5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th root of 3x to the 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죠. 분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negative exponent와 똑같습니다. negative exponent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예절을 보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분자가, 분모가 여기로 오고, 분자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분모를 앞으로 빼주고, 분자를 뒤로 빼주면은 root 형태. 그러니까 radical notation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negative인 경우에는 분수 형태. 뭐뭐 분의 1 형태가 되겠죠. 그럼 27의 마이너스 3분의 4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것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구인이 되는데 27 자체가 3구 27을 3의 3성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겠죠. 그럼 3의 3의 4성분의 1이 되겠습니다. 3의 4성이 얼마죠? 81이군요. 81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프라프티즈 오브 이스포넌츠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이거죠. b분의 a의 마이너스 m성은 어떻게 되나요? a와 b를 거꾸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거죠? a의 마이너스 m성은 당연히 거꾸로 되는거죠. a분의 m성분의 1이잖아요. a의 m성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a의 m성이 됐죠. 그렇죠? 이 두개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고등수학에서 또 사실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발견한 규칙이다라고 있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중에 그 과정을 이게 발견된 과정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줄줄이 많아요. 많을 때 a는 a끼리 서로 저저저저 뭐에 되나요? 곱해주고 그리고 b는 b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a끼리 곱하려고 하니까 꼭셈은 더하는 거잖아요. exponent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더하니까 서로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 분수 형태가 있고 또 외부에 또 분수가 있는 경우 똑같습니다.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라이 해서 해주면 됩니다. 3분의 1과 4분의 3을 곱해주고 5분의 2와 4분의 3을 곱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심플로파이 해서 이렇게 리덕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첫째 위에 먼저 정리를 해줘야겠죠. x의 제곱과 2와 x의 2분의 1성과 이렇게 줄게 있는데 x의 제곱하고 x의 2분의 1성으로 합치면 어떻게 되죠? 더하는 게 되죠? 이걸 2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2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에서 밑에 있는 2분의 7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나오고 y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몇 단계 단계를 거쳐서 x는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은 밑으로 분모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2와 같은 식으로 노출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예절 볼까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일단 이건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할 것은 안에 있는 것을 simplify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겁니다. 보니까 x 3분의 1에서 5분의 4가 있죠? 3분의 1에서 5분의 4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9분의 25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은 냅시다. 그리고 y도 빼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온 것이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본 결과 이렇게 됐었죠? b분의 a의 마이너스 m성은 a m성분의 b분의 m성 분자와 분모가 위치를 바뀌죠? 따라서 분자 분모 위치를 바꿔주면 바꿔준 겁니다. 바꿔준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인데 그렇죠. 그럼 3의 제곱, 5의 제곱을 하고 이 2분의 1 승을 곱해주는 거죠. 2분의 말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exponent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이상으로 이상의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연습문제를 또 열심히 가열차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